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야고보소 3장 13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소 3장 우리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오 땅 위에 있는 것이오 종룡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 야고보소 시리즈 지혜를 사모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보면 성도라면 이 말과 혀 또 이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하고 특별히 이 혀와 입을 길들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사람의 입과 혀 이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말의 출처가 뭐냐는 거죠.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성도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우리의 몸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 출처로 인해 정말 성도가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전자야고보는 사람의 입과 혀를 통해서 이 나오는 말의 그 출처를 보면 바로 그것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야고보는 사람의 입과 혀를 통해 나오는 그 말의 출처를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원에서 바로 나오는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입과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 바로 사람 안에 쌓여있는 지식과 지식, 지혜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이 센터에서 그 쌓였던 것이 사람의 입과 혀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도 있어서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지혜와 지식을 귀하게 생각하기에 정말 이것을 소유하고자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문소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를 얻어든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적은 것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귀중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기를 사모하기보다 이 땅의 금과 은을 쫓아서 그것을 소유하기를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소중하고 귀중한 이 지혜와 지식에 관련하여서 이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저자야 후보가 오늘 두 가지로 영적인 교훈과 또 건명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성도라면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중요한데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저자야 후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정 소수를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건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지금 저자야 후보는 지난 번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은 것처럼 선생이 되고자 하고 앞에 서서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반문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 정말 지혜이 있다라고 하고 총명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13절 말씀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보아라 이렇게 저자야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여기면서 또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과연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것에 걸맞는 행함을 보여보아라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함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5단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랑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내뱉는 여러가지 그 말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반드시 지혜와 총명에 걸맞는 것들이 성도의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결코 지혜와 총명에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함에서 나오는 선함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사람의 행동을 연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야말로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까지 연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심리학이라는 항문입니다. 그것처럼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물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지금 저자의 아고보는 성도의 바깥으로 나오는 아우컴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결코 여러분 지혜와 총명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의 아우컴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 전제조건은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말하고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의 아우컴이 바로 자랑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 그들은 결국 자신을 자랑하고 또 거짓말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자야구구는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진 자들마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상호하거나 또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독한 시기와 이 다툼이 있어서 자랑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결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와 청명으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정력적이고 귀신적이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 수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가 그리고 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적이고 중력적이고 지신의 것에서 기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한국교회에 이런 혼란과 혼동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여러가지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문제있는 교회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교회의 참 큰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 참 여러가지 참 보지 않아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너무나 많은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짓말 해서는 안되는 그런 거짓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그 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코 여러분 이 거짓말 이 다툼 이것은 결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얼마나 참 다툼이 있고 또 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다툼과 어려움인데 그것은 결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이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자신들이 깨달은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깨달은 바를 여러분 기승교회를 속이고 또 성도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일로 자신들의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 이 모양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사람을 속이고 또 교회를 속이면서 결국은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모약이다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결코 이것은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 거짓으로 포장한 것 이것은 결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자신들이 말한 이 모약이라는 것 신천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욕심이고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천한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여러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결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암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무엇보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냐 선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암으로 그 행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해야 되고 세상적인 그 지식과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인들이 또 얼마나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정말 세상적인 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한 채 자신의 깨닫은 것, 그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함으로써 그 안에서 정말 선행이 나옴으로 그 지혜의 온유암으로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외치고 있는 아홉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시기와 그 질투 다툼과 그 질수로는 결코 이 온유암의 선행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늘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감출 수 없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은 여러분 어디 구석진 곳에 어디 어두운 곳에 어디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자로 죄로부터 부르셔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청명함의 그 온유함의 행실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부륵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세상의 그 독한 시기와 질투 거짓말과 허탄한 것을 그러한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결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라고 지혜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기 아니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저자 야구부는 우리에게 성도라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귀중한 지혜와 지식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국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날마다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또 이 사단마귀는 지속적으로 성도라 역은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두고 세상 끝에 만족하며 살아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래전에 오래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도 정말 하루라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지혜와 지식의 영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뱀잡이 수리라는 이 독수리과에 속한 독수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뱀잡이 수리 이 독수리가 참 독특합니다. 이 독수리는 여러분 땅에서 사냥을 하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걸어다니면서 여러분 이 뱀과 같은 이런 먹잇감을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이렇게 뱀을 공격하다가 사냥감을 공격하다가 어떤 이 야생의 이런 맹수들의 공격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에 사는 이 맹수들이 이 뱀잡이 수리를 공격해올 때 도망을 가야 하는데 이 뱀잡이 수리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이 맹수를 피하기 위해서 땅을 뛴다라고 합니다.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뱀잡이 수리가 땅을 뛰어서 이 맹수를 피하기 위해서 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뱀잡이 수리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공격을 하는 이 맹수를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이들이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이 뱀잡이 수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죠. 까먹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뱀잡이 수리처럼 땅을 디디고 산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을 살아가는 그 지식과 지혜에만 너무나 생각을 빼앗긴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까먹고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그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이 땅에서 뛰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사단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땅의 노예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땅을 디디고 살지만 날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 총령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성도의 삶은 분명히 그렇지 못한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하늘의 것을 소유한 성도들의 그 아웃컴 그들의 행함이 어떤 것입니까?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그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성도는 성결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극률과 선한 열매가 그 안에 가득하고 결코 편견과 거짓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저자 야보부가 이야기하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성도의 그 아웃컴 그들의 삶이 오늘날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거룩함의 등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결합니까? 성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화평합니까? 우리는 화평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관용이 있습니까? 온순합니까? 극률이 있습니까?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까? 편견이 없습니까? 우리는 거짓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저자 야보부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안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영적인 지혜와 지식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정말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시기와 직도와 다툼과 정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분열할 때 그 안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서로를 낮추어 보며 자기금만 옳다고 말하는 그 독성 양순과 국률과 관용은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성도로 하여금 성결하게 만듭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지혜 이것은 우리는 사모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마오로 로마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라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가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마오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올바른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란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양선하고 양선이 그 가운데 양선하고 극률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서 정말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저자야고부가 말하는 이 선한 열매 이 선한 열매와 사도마울이 말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너무나 많은 부분 닮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소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함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성령의 열매가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저자야고부가 말하는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선한 열매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너무나 많은 부분 흡사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함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하늘의 그 거룩한 그 예수님의 영을 소유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소유한 성도들에게서 이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떠나간 지 옛날이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온순하고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깨끗한 정말 신앙 양심은 사라지고 그 가운데 물질을 붙잡고 그 가운데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성도 간에 이강질하고 목해자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다투고 분리하고 서로를 나누는 그런 열매들만 오늘날 가득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만미하며 화평하게 오래 참게 누구에게나 자비하게 온유하고 결제가 나타나는 바로 이 비밀을 깨달은 이 사도바울이 정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건면을 하고 있다는 것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다음에 나오는 바로 그 구절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스 5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극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의 정력과 탐심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주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 예수의 영을 소유했다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 건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바람잡는 일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헛된 영광 눈 뜨고 눈 감으면 사라져버릴 이 땅의 여러분 영광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영광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떵떵거리는 그 위치에 서서 살아가려면 이 땅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를 분노하게 만들고 서로를 이간질 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이요 예수의 사람들이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소유하고자 소망하고 바라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그런 지혜요 하늘의 총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붙어내려오는 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그 지혜가 있었다 일지라도 오늘 사모하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하늘로 붙어오는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의 영을 소유하고자 하나님께 의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문서 3장 5절로 7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신뢰하고 네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고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요하를 경애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신뢰해야 특별히 여러분 오늘처럼 오늘 날처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라들마다 이 바이러스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믿는 선모로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성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경제 활동에 있어서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로부터는 지혜와 지식을 정말 의지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너의 명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세상적인 그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눈물나고 외로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범사의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어라 이렇게 우리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그 길을 지도하시겠다 지도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세상적인 그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거나 그것을 찾아 헤매서는 결코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 세상적인 그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진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지혜 그 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백년 남짓한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까 그것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의 그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지식들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그 지식과 지혜는 결코 땅 아래에서 오거나 땅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분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는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잘 살았다 귀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룩함의 지식 하나님의 영이 그 거룩함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한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지식을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문구장 10절 말씀에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성하고 그분의 그 선한 행실을 착한 일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상호하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교 찬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람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보호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의 지식과 지혜를 사모하여 거짓말과 다툼과 불남과 정말 이간질하는 그런 여러가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사탐적인 그 모든 삶의 행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영을 소유하고자 그것을 사모하며 그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소유하기로 타지마는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과 또 주신 자녀들과 또 힘들지만 그 모든 삶의 터림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나옴 나이다 아멘